You can do it 구독 안녕하십니까? 산부의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메아리의 법칙 왼수야 내가 고마우라고 외치면 고마워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미안해라고 외치면 미안해하고 돌아옵니다. 메아리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사리에서 이런 법칙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 또한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결국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게 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과 가장 자주 나누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나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나의 자식에게, 나의 동료에게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오래된 부부를 대상으로 관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잘 잤어 라는 말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이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말은 아닙니다. 즉,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나오는 말입니다. 사소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평범한 행동이나 말이라면 어떤 것이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교수는 15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도중에 생기는 갈등과 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 너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우호적이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현명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싸우더라도 너와 내가 합친 우리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부부는 문제를 더 잘 해결했습니다. 아마도 직장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잘 잤어? 라는 평범하지만 애정어린 아침 인사를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는 친구같은 아내와 친구같은 남편과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메아리처럼 해줄 수 있어야 부부와 친구 사이가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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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